다행히 로봇하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장님이 앞에서 김치룡김치룡하는 소리가 들어갔을라나? 우리 사장님이 조용히 해. 이 화분 좀 판매하고 싶은데 본방 사장님께서 오지 말라고 그랬어. 저는 이 설 화분. 내게 6만원 작은 화분. 이게 지금 제가 여기다 라지아가 싶은데 너무너무 예쁩니다. 설 화분 세트로 모뎀 모뎀 해봐.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다부도 있다고 그랬지? 네네네 저도 있습니다. 저기 다리 부러지네. 저렇게 찐다 불쌍하게. 그러니까 다리 좀 붙여. 다리가 없어졌어. 아 그래? 저 바깥에서 손님들이 만지다 다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화분 진짜 만지실 때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솔직히 내꺼라고 생각하면 나 진짜 화날 것 같아. 내꺼 만지다가 이렇게 부러뜨렸다고 하면. 다리가 없어져버렸어. 그래갖고 다리 붙어졌어. 여기에다가 알라블리 로즈. 사장님이 알라블리 로즈. 예쁘죠? 네. 제가 이거 판매 영상에는 나가지는 않았는데요. 이거 사장님께서 매장에서 우리 오시는 고객님들한테 판매하신다고. 이거는 판매 영상에 나가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지금 사장님이 말이 뭐 두 박스다 하면 엄청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게 합식을 하다 보니까. 벌써 아까도 열 개 가져갔어. 맞아 맞아. 쑥쑥 빠져가지고. 아 나 온슬로우 심어요. 잣대 좀 보세요. 잣대. 자. 우리 사장님 온슬로우 왜 심으시는 거야 갑자기? 난 매니아 따라 심어. 20cm. 봤어. 20cm. 근데 온슬로우 색감 진짜 끝내주게 예쁘지. 그렇죠? 아까 그래서 우리 다부님이 저한테 물었잖아요. 왜 이렇게 다. 왜 이렇게 매니아님을 따라해. 우리 구독자님들이 저기도 그러잖아. 이러면서 뭐 했잖아요. 저한테. 네. 5년 키워야 돼. 왜 온슬로우. 맞아 맞아. 언니 이거 5년만 키워. 그렇게 예뻐질 거야. 그래서 저 당연하지 그랬어요. 그렇지. 온슬로우 색 좀 늦게 됩니다. 예. 예. 늦어요. 조금 천천히 가는 날 중에 하나이니까. 여러분들 봐주셔가지고. 내 온슬로우는 뭐가 문제인데 왜 저렇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또 너무 큰데다가 심어 놓으시면 안 되고요. 사장님은 또 왜 이렇게 큰데다. 이거 안 커요. 안 커요? 네. 왜냐면. 얘 얼굴 숫자하고. 네. 지금. 화분 사이즈하고 이렇게 똑같이 심는 거예요. 일대일로. 요정도 여유 밖에 없어요. 다부 댁은. 아니 러블리 로즈 씨알이 너무 굵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좋죠. 네. 너무 좋습니다. 예뻐 예뻐. 예쁩니다. 진짜 우리나라 러블리 로즈 참 예쁜 것 같아. 예쁘고. 나는 러블리도 잘 키워. 다부님. 잘 안 죽어. 자신감 뿜뿜. 아니. 보니까 사장님이 뭘 잘 키우냐면. 그. 슈가베이비. 아니. 그걸 왜 이렇게 잘 키워. 슈크림. 슈크림. 아. 그걸 왜 이렇게 잘 키워. 내 거는 막. 그게 어디. 뿌리빵. 와. 예쁘다. 언니. 그 슈가베비 성격이 백무단하고 비슷한 거 알아? 네. 맞아요. 내가 봤을 때 백무단 편이야. 다부님이 물 많이 주는 거 맞아. 백무단이는 진짜 걔는 물을. 아껴줘야 돼. 나는 그 백무단 안 죽이고. 이번에 정자포트에도 다 팔아줬어. 다? 뭔가 다 드렸어. 대단하다. 그게. 다부님. 대단하다. 나는 백무단이 그렇게 안 돼. 그래갖고. 그. 슈크림도. 잘 안 되나 봐. 아. 난 슈크림 괜찮아요. 그러니까 언니 거 진짜 예쁘던데. 그 슈크림. 저기. 여름 되면 물드는 애잖아요. 글램핑크처럼. 응. 저 아이 여름에. 그래서 다부님한테 그랬잖아. 다른 애 다 싶었는데. 얘 봐라. 얘 핑크핑크 해진다. 내가 그랬잖아. 맞아. 얘 잘생겨졌어. 그래갖고. 오즈카 박갓사장님께서 이쁘다고. 오. 예쁘다고. 병아리콘같이 생겼어. 맞아 맞아. 진짜 병아리콘같이 생겼어. 그러면서 저한테. 우리 구독자님들이.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예전에. 백무단은. 아니. 그. 뭐지. 슈크림은 뭐랑. 급여한 걸까요. 궁금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그게. 교배하기 보다는. 백무단 진짜. 변이종 같다는 생각이 진짜. 아주. 심증이 아주 많이 갑니다. 진짜? 그 병아리콘같이 생긴 게. 백무단은 너무 반듯하게 생기지 않았어. 그렇지. 요새 물드는 모습 너무 똑같아. 백무단도 여름에 물드나? 백무단? 몰라. 나는 백무단이. 응. 나는 물 들기 전에. 빠이 해가지고. 비슷해. 진짜. 성격이. 응. 아하. 뭐다. 뭐 빠이 하는 게 한두를 해야지. 우리는. 아 진짜. 나도 빠이 하면은. 요즘 쿨하게 보내 그냥. 왜냐면. 요즘 막. 습도인 것도 무너지는 애도 많고. 아니. 이제 습도가 아니야. 아직도 습도가 높아. 아 그럼. 나 오늘 아침에도. 이거 이거 얘 얘 얘 얘. 뭐. 얘 뭐야. 하이비. 얘도 요 한쪽 없죠. 다 뜯어냈어요. 그러니까 막. 에이. 그러면서 데리고 와서 뜯어. 너무 스트레스. 산타로이스. 막 그런 애들. 산타로이스가? 응. 걔도. 걔도. 습도가 높은 쪽이 있어. 이렇게 하우스도 보면은. 그래. 공기가 어딘가는 정체되는 곳이 있겠지. 당연하지. 우리가 왜. 고속도로. 그. 가다보면은. 왜. 모이는 곳 있잖아. 거기 쓰레기랑. 먼지 모여 있잖아. 공기도. 그렇게. 어딘가에. 바람에 막 불러다니다가. 산 쪽에 다 있잖아. 맞아 맞아 맞아. 공기도 어딘가에. 약간은 정체되는 곳이. 있어서. 아구. 그렇네. 그런 데는. 목대 있는 다육들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아 그래. 맞아요. 맞아요. 통풍이 잘 되니까. 통풍 잘 되니까. 걔네들은 목대 때문에 통풍이 잘 되니까. 와. 얘도 하엽. 아 이거 왜 심는다고 그랬지. 들어온 지가 좀 됐으니까. 오래됐죠. 그래서. 사업이 좀 있지. 하자님네 다육들은 제가 엔간하면은. 맞아요. 언제 왔는지. 언제부터 있었는지 엔간하면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 한 번씩 꼬박꼬박 오니까. 그렇지. 꽉 눈 맞춤을 하니까 얘들아. 얘. 너 아직도 있니? 응. 그리고. 시집 다 가고. 한 세 개만 남은 애들. 응. 그런 애들도. 맞아. 그런 애들이. 방송을 하기에도. 왜냐면. 사실은 또. 응. 몇 개 안 되고. 맞아요. 참 그렇다. 진짜. 응. 제가 또 그래요. 다구한테. 뭐야. 한 개 남은 애들. 뭐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왜냐면. 많은 분들이 달라고. 우리 사장님이. 진짜. 품절이라는 말하는 거.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어떡하지. 나 있잖아. 찾는 데까지 찾아보고. 어떡하지. 그러고서는. 그리고 그거 있잖아. 다분이. 문자를 빨리 쓰고. 빨리 나가버려. 그 짝대기 없어지기 전에. 아. 미안하니까. 그 품절 있잖아. 응. 빨리 쓰고. 그냥. 품절이라고. 그거. 빨리 나. 나 그거 되게 웃긴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묘하게 15도 삐뚤어졌네. 괜찮습니다. 어머. 이쁘죠. 어. 손가락부터 잘 심었네. 이쁘지 않네. 나도 신고 싶다. 아우. 진짜. 마음이 이렇게 변덕이야. 저랑 분명히 이거 심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후딱 마음이. 아니야. 나. 온슬로우. 온슬로우. 온슬로우 씌워야 돼. 어젯밤에. 그 매니아님 온슬로우 꿈꿨잖아. 뭐라구요? 꿈꿨어. 아니. 이쁘긴 하더라. 너무 이뻐. 딱 그거 보는 순간. 야. 저거는 온슬로우가 저렇게 물들려면. 나이가 다섯 살은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 나 지금. 2년 된 온슬로우도 아직 그 색깔이 안 나거든. 그럼요. 2년 갖고는 온슬로우가 안 나. 그러니까. 2년은 온슬로우가 뭔 색감으로 나냐면. 약간. 살구색. 이쪽 저쪽. 약간. 좀. 아이비 색깔 같이. 그렇게 나지. 나. 심통 나니까 내가 뭐라. 어우 나. 나. 침통쟁이 아닌데. 심통 나니까 뭐라는 줄 알아. 속으로. 어저께 온슬랑한테. 뭐. 속으로? 오. 오. 아직 1년도 안 되신 분이. 그거 묵은 거 샀나 봐. 언니.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당연하죠. 맞아. 아니. 그 소리를 계속 반복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어떤 매니아님들 거. 이제 쇼핑장 매니아님 거 다 여기를 보잖아요. 나도. 이거 진짜. 5,000원짜리 사서 저렇게 키워야지. 안 돼요. 사실은. 안 돼요. 그런 매니아님들은 처음부터 완성품을 사서 가꾸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꾸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내가 만원짜리를 사서 저렇게 만들어야지. 절대 안 됩니다. 그럼요. 재배 농장 사장님도 그렇게 하긴 힘드세요. 그럼요. 그러니깐. 자꾸 나한테 재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묵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색깔이 예쁘겠네요. 아니. 내가 그래가지고 언니야. 진짜 그 얘기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모든 분들이. 킵핑장만 가면. 다육이가 저렇게 천지개벽을 하고 예뻐지고. 커지고. 묵어지고. 색이 들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아니요. 아니요. 킵핑장에 들어가는 다육이 자체가. 이미. 크고. 예쁘고. 색이 든 군생을 갖고 들어가서. 예쁜 화분에 식재해서. 저렇게 관리하시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여러분께. 언제 사서 이렇게 묵힙니까. 라고 하는 거는. 베란다에서는 우리가 대품으로 사기가 힘들지만. 이제 킵핑장 매니아님들은. 다 아셔. 근데 킵핑장 들어가신 분들은. 이게 다육생활 1년만 해보시면. 잎꽂이 갖고 키워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고. 차라리. 깜장색 천원짜리를. 지금 천원 아니야. 천오백원? 2천원? 올랐어요. 나를 안 사봐서 몰라. 그거 사는 게 낫다. 왜냐하면 저희 친한 아빠가. 물값도 안 나온다. 잎꽂이 키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진짜 그 정도로. 다 올랐어요. 이 색포트 전부 다 올랐어요. 네. 지금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깜장색 비닐포트랑. 우리가 보통 2천원짜리였던 빨간색 포트 가격이. 지금 3천원 가까이 다 올랐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판매하는 이런 색포트 가격은. 지금 여전히 좀 착한 가격에 공급을 하는데. 그 이유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새 애기들은 막 이제 심어서 출화를 막 하는 거잖아요. 걔네들이 신상이어서 이제 가격이 적정 가격을 맞는 거고. 그리고. 한참 동안 안 올렸대요. 다부님. 맞아요.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거 제가요. 언제부터 2천원이냐면요. 90. 아니. 우리 아들이. 95년생이니까. 잠깐만. 어. 지금 28이니까. 20년? 어. 20년 넘었어요. 20년 동안 가격이 똑같았다고요? 어. 내가 꽃가게 할 때 2천원씩 했었어요. 진짜요?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아. 우리 아들이. 네. 6살인가 7살 때. 어. 제가 그때 꽃가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2천원에 팔았어요. 지금도 2천원. 아이고야. 이제서야. 20년만에. 네. 엄청난 게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네. 내가 그 계산을 안 했네. 우리 아들 나이 먹는 걸 생각 안 했네. 그래갖고. 근데 이 포트들은 아직까지 지금 가격대가 많이 반영이 안 됐잖아요. 이거는 묵은 애들이라서 재배농장에서는 유애들을 빨리빨리 빼야. 신상들을 재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요 녀석들. 지금 소진되기 전까지. 지금 가격이 이렇게 좋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재배농장 사장님들도. 같은 품목을 계속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품목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요. 우리 매니아님들도 그 유행. 아버님 그 줄리아나가 엄청나게 검색했기 때문에. 그래. 언니. 내 줄리아나. 나 언니 거 분갈이 해갖고. 너무 예뻤거든. 아니. 1년 키우는데 그렇게 예뻐지냐. 그래갖고. 내가 사실은. 아버님 애원분 보니까 우리 집에서 가자. 맞아. 그때 수연이랑 똑같이 쌍둥이로 분갈이를 했는데. 수연이보다. 수연이보다. 이 줄리아나가 더 많이 컸더라고요. 그래갖고. 사장님 땡에 그때 줄리아나가 대품이 들어왔었거든요. 제가 그때. 생각에. 얘를 꼭 사가야지 사가야지. 근데 뭐 한다고. 핵망바지. 그걸 안 사갖고 가갖고. 가서 또 보니까. 너무 사고 싶은 거야. 검색해봤거든. 줄리아나 검색 순위가 10위 안에 들어갔더라고. 나한테 문자 하나 빼놓으라고. 갔을 때만 해도 있었는데. 갔을 때만 해도 있었거든. 그래갖고. 야. 진짜. 그리고 줄리아나를 사장님처럼 잘 갖고 오시는 데가 없어. 난 좋아해서 내가. 아니. 근데 사장님이 농사짓는 데를 잘 알고 계신가봐. 나 좋아해요. 아니. 나는 농사짓는 데를 따라서. 이번에는 좀 묵은해져. 완전 달달 묵은 아가들이 들어왔죠. 저는 또 다른 데껀데. 아. 그냥 보기만 하면 들고 오는 게 줄리아나야. 그러니까 줄리아나는 사장님이. 보기만 하면. 대신 많이 안 들고 와. 왜냐면. 그냥. 그. 그런 거 있어. 사람이. 딱 없어지면 또 사고 싶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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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없으면 또 사고 싶어. 그런 느낌. 어. 어. 그러니까. 아니. 질린다는 얘기를 하시더라. 사장님이. 나 그거 너무 많이 해서 질려. 막 이런 게. 이런 게 가끔 가다 있더라고. 그. 왜냐면 우리 고객님들이 질지. 왜냐면 오면은. 아. 맨날 똑같은 애가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그치. 내가 똑같고 인지를 몰라. 아. 맨날 있는. 다 여기가 여기 떡이네. 그게 아니고. 제이코 제이코. 왜냐면. 우리 고객님들은 이렇게 한 번 오셔서. 두 번 오셔서 보지만. 이제 매번 이제. 다른 고객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와. 자. 우리 사장님 지금 막. 막. 얼굴에. 지금 막. 이 진짜 잘 키워볼 거라고. 근데 뿌리는 왜 그렇게 잘라내고 계십니까. 그냥 여기서 안 팔 거거든. 한. 한 2년 안 팔 거거든. 그렇지. 솔직히 자꾸 분갈이 하면. 애가 애들이 크느라고 좋아가지고. 물을 조금 천천히 들어. 아니. 이 정도 화분 사이즈를 택한 거는. 3년? 4년은. 3존도 안 파겠다는 건데. 아프지 않으면. 안 팔 거예요. 아. 여기서 뿜뿍. 애기들 뿜뿍 나고. 이렇게. 안 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은 항상. 뒤에서부터 이렇게. 네. 근데 사장님은 왜 그걸 안 써? 몰래를. 아. 나 몰래요? 응. 몰라. 그게 이상하게. 불편해? 응. 돌아가. 아. 그래? 응. 나 불편하더라고. 근데 아주 대품 쓸 땐 써요. 그치. 대품은 돌리기가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요. 맞아. 잘생겼네. 야. 아니. 온슬로우도. 어찌어찌하니까. 목대가 나오긴 하더라. 나와요. 목대 나와요. 목대 쑥 올라갖고. 근데 난 그것도 이쁘더라. 어. 예뻐요. 목대 쑥 올라와서. 분생으로 있는 거. 우리 망가진 추비반이 봤어? 어머. 너무 예뻐. 나 봤어. 얼마나 자랑을 하시는지. 아니. 그 못난이가. 나 못난이 좋아하잖아. 근데. 어머. 못난 애가 이쁜 짓 했다. 야. 너무 이쁘던데 언니. 완전. 최고로 이쁘던데. 우리 생장점 무너지면 저렇게 이쁜 짓을 하시라고 생각 안하잖아요. 그렇지. 생장점 무너지면 대체적으로 조금. 옆 댁에서 그냥 대충 나오는데. 그러니까. 쟤는 이렇게 쭉 장미꽃처럼. 무슨 저기 꽂아놓은 것처럼. 제가 그래서 사장님한테. 여기 밑에 입 좀 뛰어. 그랬더니. 야. 그 사이에서 또 나올 수 있대. 안 뛸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절대 안 뛸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사장님이 그랬어. 뭐. 입장이 마른 게 아니니까 나올 수 있다고. 어허. 세상에. 사장님 10개만 나오면 좋겠어요. 내가 그러고 하셨거든. 뭐라고? 진짜. 진짜 이뻐. 그래서. 나 너무 신기 반기해서. 솔직히. 다부님 그거를. 만약에. 생장점 무너져서. 네. 쭉 올라올 애를. 꼭 웃자라는 애같이 생긴 애를. 누가 같은 가게가 가지고 싶겠어. 근데 나는. 쟤가 그렇게 이뻐 보였어. 왜냐면 난 못난이들 좋아하잖아. 그렇지. 쟤가 너무 이쁜거야. 생장점 무너진 저 아이가. 그래갖고 나는. 내 눈에는 쟤가 공주같이 보였어. 그래. 그러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럼. 나만 이쁘면 되지. 그렇지. 그래서. 갑자기. 슈릭하고 피오나가 생각난다. 내 눈에만 예쁘면 되지. 알잖아. 내 눈에만 예쁘면 되지. 이렇게 해서. 얘는 목대가 있어서 좋네. 이렇게 꾹. 속에다 손 넣어서 이렇게 눌러주고. 나는 온슬로우가. 언니 온슬로우도 살짝 베리같은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베리 느낌 있어. 강해. 그래 맞아. 블루서프라이즈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목대가 살짝 나오더라고. 목대 나와서 탁 있는 모습이. 특히 작은 애들은 베리 얼굴이 좀 많이 있어. 화산석으로 받쳐줍니다. 왜냐하면 너무 밑에. 밑에다가 너무 그 입장이. 있으면 약간 통풍이 좀 안될 수도 있으니까. 참. 우리 사장님 댁 화산석을 진짜 특허 내야 돼. 특허. 사회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잘 사용을 하시는지. 이렇게 너무 묻어진 게 싫으네. 내가 싫을 때는 내가 좋은 방법을 하면 돼요. 그럼요. 그리고 이쁜 거 따라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진짜로 정말 신박한 분갈이 사장님하고 정말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진짜 매니아님들 테이블 가서 사장님하고 비슷하게 분갈이 하신 분들 보면 진짜 깜짝깜짝 놀라는데. 어. 이 화산석 활용을 그렇게 잘 하셔가지고. 진짜로. 좋다. 진짜야. 나는 매니아님들 테이블 가서 진짜로 왜 느낌 있잖아. 어. 저거는 활용한 건데. 막 이런 거 있잖아. 자 봐봐. 여기 사이에 막. 살짝. 살짝. 네네. 맞아요. 아까 뿔 잘랐는데. 어. 완전. 잘 눌러줬고. 그 다음에 저 밑에까지는 아직 안 넣으려고 애 쓸 거예요. 애 안 써주세요. 저 밑에까지는 굳이. 응. 나중에 어차피 선물 주고 한 한 달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밑에.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가 여러 이렇게 정보들을 다양한. 그러니까 같은 분갈이 방법. 분갈이를 하는데도 방법도 다 다르고. 마감 올리는 것도 다르고. 관수하는 법도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면. 헷갈려. 뭐가 맞는 거야. 맞는 거 정답 없어요. 정답이 없고요. 이거는 여기 우리 프리티 다육 사장님의 방법이고. 요건 그냥 제 방법인 거예요. 같이 똑같은 테이블에서 분갈이를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사정에 맞게. 여러분들의 생각에 맞게 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그게 틀린 것 같아. 그러면 금방 바꾸면 되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요. 내가 갖고 있는 화분 내 환경이 다 틀린데. 어떻게 똑같이 맞출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저희 흙이 좋다고 저희 흙만 쓰라는 게 아니에요. 내 환경에 맞는 흙을 찾아 쓰세요. 제가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얘네들. 분갈이도 똑같아요. 난 저 사람하고 비슷하게 하면 우리 환경에 맞을 것 같아. 그러면 그 환경에 맞는 화분을 쓰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굳이 내가 넘치는 수영이 한다고 해서. 그냥 내 환경에 맞는 걸 찾으세요. 예쁘다. 예쁘다. 그나저나 러블리 로즈가 진짜 너무 야물딱지게 예쁜 녀석이 들어와서. 진짜 예쁘다. 잘 키워봐야지. 세상에. 여기 3년 일단 3년 크자. 자구는 몇 개 나오면 되나? 맞아. 사실. 아까 애기 있었어요. 속에 두 개는. 취비반이 세상에. 자구 10개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취비반이 애기가 얼굴이 요맘밖에 안 하는데. 네. 그렇죠. 아이고 세상에. 이 온슬로우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온슬로우. 아니 사장님이 이 다행이가 어떤 다행이에요. 셋들 하나 이렇게 다행이면서. 사람들이 그걸 맞힐까 못 맞힐까. 이제 그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온슬로우를 관심있게 보신 분들은. 이야 저렇게 물이 드는구나. 네. 시간이 조금 필요한 다육이. 국민 다육들 중에서 진짜 느려터진 애 중에 하나. 하나. 색깔 들어오는 게 느려터졌다는 얘기에요. 조금이라도 더 키운 애가 있는데. 네.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얘가 약간 입장 가위가 얄파닥하게 밀려있는 것 같은. 약간 투명감. 젤리감이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유리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다육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살짝 유리질 같은. 근데 얘가 베리 종류에서 조금 많이 있고. 뭐 블랙블루아나 요런 애기들도 요런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다육이 시뮬런스? 시뮬런스 같은 다육도 요런 느낌이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요 다육이 부모 다육이를 추측을 할 때. 그런 다육이가 섞이지 않았을까. 베리의 느낌. 상당히 많이 있는 온슬로우입니다. 군생. 요게 우리가 가격대가 얼마에 판매가 됐었더라. 지금 다 시집가구 요거 하나 남았고요. 서장님께서 생장점이 무너져갖고 새끼 키우고 있는 애 하나 있어요. 또 제가 그거 있는 거 알아요. 아 진짜? 어 언니야 새끼 키우고 있는 거 있잖아. 아니야 생장점 무너진 게 아니라. 태워 먹은 거. 그래 그거. 엄청 이쁘게 나왔지. 그래 나도 새끼 봤어. 자 이거는. 어머. 이거는 작년 봄에 심었고요. 자 얘가 2년 됐어요. 언니야 이거 너무 이쁜데. 얘는 10월달에. 작년 10월. 그래. 얘가 2년 됐어요. 자 얘는 작년 봄. 언니 다른 애 같다. 작년 봄. 자 얼굴이 다 달라져요. 자 얘는 작년 10월. 그러니까 전부 다 틀리죠 지금. 그래 그래 맞아. 진짜. 온슬로우도 여러분들 여러 보존으로 한번 키워보세요. 얼굴 큰 애들. 작은데 요런 그 밥에 가득 들어있어서 얼굴 사이즈가 요만한 애들도 한번 키워보세요. 느낌이 달라. 얘는 그리고 여기다 내가 일부러 넘치는 데다 넣어놨어. 예뻐. 이렇게 트로피 같은 애들. 응 완전 예쁘다. 여기 여기서 내려오고 있어. 색이 언니 어쩜 이렇게 다 다르냐. 그러니까 얘는 2년 되네. 얘가 2년 됐다고. 자자자자. 연장자 제일 오래되네. 엄청 무거워서 입이 완전 떼글떼글하네. 입이 두꺼워졌잖아. 응. 그러니까 입장 자체가 두꺼워지잖아요. 그러니깐요. 네. 그리고 얘는 작년 10월. 얘는 작년 10월. 얘는 작년 봄. 작년 봄. 아 얘가 더 오래됐네. 그렇지. 오래돼갖고 색깔이. 자 이렇게. 아니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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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2년. 아 여기까지 2년. 3년이 요만큼이면 그 정도 색은 3년 갖고 내가 봤을 때 택도 없어. 내가 3년 키워봐서 알아. 그러니까 근데. 3년인데도. 네. 지금 이 화분이 크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자 얘 봐요. 얘도 크지 않잖아요. 얘도 크지 않잖아요. 얘도 크지 않잖아요. 자. 다시 그러면 사장님. 군색을 샀어요. 빨리 묶이고 싶어요. 팁이 있다면. 요렇게. 어떻게. 넘치게. 넘치게. 화분이 조금 더. 작다. 색이. 색감 들어왔잖아요. 색이 들어왔어요. 이 색이라도 보려면. 요런 색감이라도 보려면. 그래서 빨리 묶는 방법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 상황이긴 해요. 못 크게 하는 거죠. 사실은. 대신. 뿌리는 끊어줘야 돼요. 다시. 그 전에. 뿌리 고사할 수 있잖아. 아. 3년 가고 5년 가다 고사하지. 그렇지. 그럼 나중에 흩어져. 당연하지. 분리돼요. 그러니까 적당하시게 뽑아서. 뿌리는 잘라주고. 새 뿌리 받아서. 다시 또 건강하게. 목대 관리 하셔야 되겠네. 내가 얘기 하나 해줄까요. 네. 우리 고객님 거. 이뻐서 찍기는 했는데. 어. 묵었잖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뿌리를 끊었을 때. 세수 대야만한. 이 아이들을. 다 어떻게. 분갈을 하시려고. 그렇지. 아유. 그거는 이제. 이제. 그간의 스킬로 하셔봤지. 그건 잘 하셔야 돼. 왜냐면. 다 묵은 애들이라. 그렇지. 그렇지. 묵은 애들은 여러분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색깔은 너무 예쁘고. 예뻐. 목대가. 그냥. 목지자가 돼서. 멋지지만. 이 뿌리 속 환경이. 뿌리 속 환경이. 케어를 자주 자주 못 받으면. 고사들이. 당연히 뭐.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잘해야 돼요. 그래서 분리를 딱 하면. 이제 또. 각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 하셔야 되고. 사실 항상 잘. 이야기 해주셔야. 해주시는 말씀. 영원한 분생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아비유도. 아까 분리된 거. 우리 다부님이. 많이 실무 없다. 하하하하. 뭐 괜찮아요. 어느 순간. 아비유가. 지도. 군생을 만들어 주기도 하겠죠. 그럼요. 예쁘다. 갑자기 온슬로 파티 됐어. 얘 봐라. 여기서. 세상에. 예쁘죠. 국민다육의 재발견이라고나 할까요. 그럼요. 2년. 2년. 뭐야 이거는. 1년이에요. 1년. 얘는 한 6개월. 10월 20일. 6개월.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비슷한 시계 두란다. 그런. 그래도 얘가. 좀 더 야무진 모습이 있어요. 흑가리를 해줘서. 흑가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 다육들이. 일순간 약간. 조금 발랄하고. 명랑해지는 그런 맛은 있어요. 자. 활짝을 좀 시켜야 되지만. 연장자가. 예쁘네. 여우시가 사장님하고. 군생 분갈이 너무 재밌다. 아. 내 거는 어디서. 일찌감치 끝나가지고. 이거 뭐. 목대에 있는 거. 세 개 분갈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수다만 떨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연장들. 온슬로우 여러분들 키우고 있는 거. 다시 가셔서 한번 보세요. 내 거는 지금 세 개 어디까지 왔나. 혹시 세 개 안되면. 화분갈이를 하셔가지고. 화분을 조금 작게 써서. 좀 빡빡하게. 한번 그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assured. 대거하러 올emi가. régió. from the that you rea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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